농사가 잘 되잖아. 밭농사도 잘 되고 벼농사도 잘 되고. 그 유기농 볏짐을 가지고 고기를 초벌구이를 해. 싹 해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또 깊숙이 마무리 구이를 딱 하는 거야. 아주 역사가 있고 전설이 있어. 어머, 어머, 이게 뭐야? 나 여기 몰랐어, 지나다니면서. 나는 어디 가면 저무시는 게 왜 이게 하나냐고. 이거. 1인 1소. 사장님 4인물, 4인물. 4인물. 4인물가 아니죠. 1인물 가끔 못 먹어요. 이렇게 시켜봤자. 그러니까 3인. 그러니까 3인. 3인. 4인이에요. 초벌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뒤에 먹는 게 예술이야. 이거 끝나고 먹는 게 예술이야. 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온발이라고 된장찌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깔고. 갈고 가고. 누나, 돈가스 한 판 먹잖아. 안 그랬어야지. 여기 무한히 또 양파가 유명하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2시간 전에 돈가스 한 판. 괜찮아요, 진짜? 나도 먹지로 먹지 마요. 난 배고파. 뭐 먹으려? 여기 양파 볶음밥도 맛있고. 냉면 좋아해요? 내가 냉면 좋아해요. 냉면도 하나 먹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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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 아니야? 소리 봐라. 이게 피아노 소리지. 이거 고기 굽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게 피아노 연주지, 응?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팔찜을 딱 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 안까지 양념이 다 들어가서. 이거 와. 그런데 부드럽기가. 아유, 아유. 아유, 저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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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질 때문에 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냄새에서 이미 절반. 한 번.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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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아, 보람이다. 야, 존경합니다. 네이들로서 보람 있다. 아, 너무 맛있다. 그런데 천맛보다 천맛을 어리둥절해. 두 번, 세 번 먹으면 알겠죠? 응, 응.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이 맛을 딴 데도 맛볼 수가 없으니까. 이 입 안에 어떤 맛을 느껴지는 게 아니라 향이 느껴지지 않아? 은은한 흰색 향이야. 아유, 이거 뭐라고. 너무 부드러워. 비염 걸리면 오면 안 되겠다. 아까와, 반만 느끼게. 뚫어져. 호로 느껴져, 호로. 아니, 이거 밑반찬하고 찌개가 너무 수급해요. 아유, 아유, 아유. 방금 뭐 뜯은 거 같네, 밖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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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없어요? 이게 실감 나게 이렇게 듬뿍어준다고? 네. 그런데 이 집이 별미 또 이거야. 그런데 이 집이 별미 또 이거야. 이게 별미야. 이게... 나 누나 시킨 들어갈게. 하지 마, 그냥 다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저사 직강이라니까. 아니야. 부담스러워, 그런 거 하지 마. 청어 알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네. 누나, 반이 날아... 누나, 반이 날아... 청어 알은 리필이 돼요? 네. 반이 날아가서... 내연 기자, 내연 기자들이 청어 알에서는 서로 양보가 없이... 네, 반이 날아가서. 한 점 먹고 식탐들이 더 생겼어, 지금 약간. 이거 먹고 삼겹살 하나만 먹어볼래? 삼겹살은? 먹어야죠. 콜. 삼겹살. 예? 예? 예, 예, 예. 이름문은 나무가 안 먹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만 어떻게 먹어요. 미안하잖아요, 형님께한테. 아, 육즙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고소하다. 기가 막히다. 인정? 인정? 아유, 초창기 생각해 보며. 어 жел우가 나왔스 Morris, 대역하는 양볶음밥. 아, 맛있겠다. whipped cream fat. 오, 셋 아 goal. 듣는게 되게 supported outs. 옛날 볶음밥처럼 rättare니까? 밥은, 저q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집법! 아, 진짜 몽뽑이다! 코멘트 하스톤 사장님이 있나? 여기 물냅이 그냥 조금만 먹어봐. 편형식이고요. 면이 치자가 섞인 밀가루 주면이에요. 아니다, 아무것도 부족한데. 국물을 먼저 먹어봐. 어우, 면 봐. 냉면 주고. 어우, 맛있어. 이 국물, 이 국물을 소화 쑥대네. 김영수잖아. 너무 맛있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연기자님, 오늘 애썼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빛났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빛났습니다. 오늘 저 번호도 없고 맛집도 같이 가고. 전화 없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